네 안녕하십니까 제9회 선치장 매장국 사인야구 대회 비추부 리퀴 4강 둘째 했나의 디부장 마지막 여섯번째 스윙지마퍼 쳤습니다 높이 뜬 공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네요 1루수가 어 놓쳤어요 1루수가 놓쳤어요 아 볼래 밀어내기 볼래 최악의 상황이 나왔네 아 볼로 판정이 되면서 또다시 밀어내기 볼래 어우 잘 좋은 볼 잘 쳤구요 3루수 전진하면서 1루선택 1루에서 아웃 1루 자 쳤습니다 다시 3루수 잡아서 1루로 아 1루봉 빠졌어요 빠지는 사이 타자 주자는 2루까지 2루 3루 2루 3루 2루 3루 2루 2루 돌아서 3루까지 가나요? 3루까지 가는 타자 주자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1루 아웃 타임 3루 주자는 홈인 4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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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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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루 주자 3루 런다운 걸렸어요 아우 다이빙하면서 아웃 시작합니다 쳤습니다 좌중간 가르는 안타 펜스까지 굴러가는 타자 주자는 1루 돌아서 2루까지 했네요 자 쳤습니다 자익수가 흔 2루 1루 2루 2루 1루 1루 2루 2루 하나.. 쳤습니다.. 높잇든 공 중견수 안보인다고 그러는데요 좌익수.. 모두 다 공을 놓쳤어요 자.. 쳤습니다 이루수 이루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에이포스가 22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려드리면서